두견 화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 이고요. 1800년대 말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두견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따서 꼭지와 술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고 녹말을 묻혀 장미화채와 같이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진달래꽃의 꼭지와 술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 녹말가루를 묻힌다. 2. 물이 팔팔 끓을 때 자뭇간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옹이자 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진달래꽃돈 1. 진달래꽃 2. 기념 2. 기념